안녕하세요 클레이메르츠이보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스누피와 친구들이 트리를 꾸미는 모습을 만들어볼건데요 인공눈을 활용해서 무대를 실제 눈이 온 것처럼 만들어볼거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얼마전에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 스누피 영화를 봤었는데요 스누피를 그냥 캐릭터로만 알고 있다가 애니메이션으로 본건 처음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고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엽고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구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 기분이 지금 보고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누피의 얼굴을 계속해서 만들어줄게요 제일 중요한 산타모자도 꼭 씌워줄게요 얼굴 크기와 비슷한 비율로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스누피가 찰리 브라운을 밟고 올라가서 트리 위에 벼를 올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줄거거든요 포즈도 거기에 맞게 쭉 뻗은 그런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눈썹도 만들어 붙여주고 발도 만들어준 다음 목도리도 만들어줍니다 점박이 무늬와 꼬리를 붙여줍니다 스누피가 들고 있는 별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완성된 별을 스누피에 붙여주면 스누피 완성입니다 이어서 찰리 브라운도 만들어줄게요 찰리 브라운의 표정은 스누피가 머리 위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만들거에요 스누피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얼굴이 꼭 펜으로 그린 것처럼 그 선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은 모자를 만들어 씌워줄건데요 스누피에 발이 들어갈 부분에 모자가 눌린듯한 그런 표현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모자를 만들어줍니다 옆면에 달린 털 표현까지 해줍니다 모자가 완성됩니다 나머지 얼굴 부분을 완성시켜주고 몸통을 만들어 연결시켜줍니다 지퍼 표현을 해주고 지퍼 표현을 해주고 휘청거리는 듯한 포즈로 다리 모양을 잡아줍니다 계속해서 옷의 디테일을 표현해줄게요 연결시켜줍니다 ologies 찰리 브라운의 팔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양팔을 쫙 뻗은 포즈로 만들었습니다. 동글동글한 귀여운 손도 만들어줍니다. 파스텔을 갈아서 볼터치를 해줄게요. 다음은 찰리 브라운이 밟고 올라가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이쑤시개로 의자 위에 고정시켜준 뒤 완성된 스누피를 머리위에 올려줍니다. 이제 무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우드락을 이용해서 무대의 원형 토대를 만들어줄게요. 무대 위에 캐릭터를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루시를 만들어 볼게요. 찰리 브라운과 비슷한 방법으로 눈코입을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얼굴에 머리카락을 덧붙여줍니다. 모자를 씌워주고 특유의 동글동글한 앞머리를 만들어줄게요. 몸통을 만들어 얼굴과 연결시켜줍니다. 몸통을 만들어 얼굴과 연결시켜줍니다. 옷의 디테일을 표현해줄게요. 루시의 포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찰리 브라운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리와 신발을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이어서 볼터치를 해주면 볼터치를 해주면 루시 완성입니다. 루시 완성입니다. 이번엔 라이너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라이너스는 친누나인 루시와는 정반대로 찰리 브라운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만들어 줄게요. 라이너스의 모자는 뜨개질을 한 것 같은 질감으로 표현해주는게 포인트입니다. 루시 완성! 루시 완성! 루시 완성! 루시 완성! 루시 완성! 머리카락도 심어줄게요. 몸통을 만들어서 얼굴을 연결해줍니다. 계속해서 상체를 만들어줄게요. 계속해서 상체를 만들어줄게요. 루시 완성! 루시 완성! 루시 완성! 여러가지 눈이 완성! 하체도 만들어줍니다. 조세 schema ج found 니 Крас 풀感 루시 만나요 알게Por 루시 라이너스는 담요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꼭 담요를 만들어주세요 파스텔로 볼터치를 해주면 라이너스가 완성입니다 다음은 트리를 만들어줄게요 캐릭터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인터넷에서 900원에 산 LED 와이어 전구를 활용해서 트리를 꾸며볼건데요 전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전구를 칭칭 감아줍니다 반짝이 가루를 이용해 트리 장식보를 만들어줄게요 물풀을 볼에 묻혀서 반짝이 가루에 굴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볼을 트리에 붙여주면 트리 완성입니다 트리 완성입니다 스누피에 나오는 노란 새도 만들어 줄게요 이 새 이름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드스탁이라는 멋진 이름을 갖고 있더라구요 생긴걸 보고 약간 귀여운 그런 이름일거라 생각했었는데 되게 반전이었어요 우드스탁도 산타무자를 만들어서 씌워줄게요 우드스탁도 트리 위에 올려주면 캐릭터들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갈 눈을 만들어 볼건데요 이건 스노우파우더 라고 하는거고 이건 물 일회용 스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스노우파우더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눈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저는 인터넷에서 한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루를 뿌려주고 물을 부어주면 부풀어 오르면서 눈으로 변합니다 이 가루가 물과 닿으면 20배 이상 부풀어 오른대요 너무 신기하죠? 입자도 정말 눈같지 않나요? 이렇게 신기한 눈을 무대 위에 올려줍니다 생각보다 잘 뭉쳐지지 않아서 손으로 꾹꾹 눌러서 고정해줄게요 눈을 다 올려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다음 rear 다음 옆에 들어가시다 großes factory 신gee 올해 크리스마스는 온전히 즐기지 못하시고 대부분 집에 계실 텐데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시고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